어느 도서실에 떨어지는 한 남자 다리를 절뚝거리는 남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방해, 암호해동 그 이유는 방이 압축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최초에서 어떤 한 일 지나서, 하나 더 죽 eg고 있는 사람은 예 meaning? 예, 고기, 예, 저의 한 사람을 죽 Node. 오, 음악을 잡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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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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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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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뭐니? 왜 전혀 있는지? 네. 네. 영화 시작합니다. 어느 날 조이는 택배로 위문의 큐브를 받게 됩니다. 큐브를 풀어내자 방탈출을 성공할 시 1,100만원의 상금을 준다는 쪽지가 나옵니다. 그 장소에는 총 6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요. 참가자 중 벤은 게임 진행자가 나오지 않자 지루했는지 밖에서 담배를 피우려 합니다. 방탈출 매니아였던 벤이는 문고리가 시작 신호라고 참가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책의 제목을 암호로 생각해 다이얼을 돌리자 방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만다는 방탈출 매니아 댄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고 힌트를 얻기로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참가자들 댄은 소화기로 문을 부수려 하지만 소화기는 전시용 플라스틱이었죠. 소화기를 뜯자 방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조이는 열쇠를 찾아내고 문을 열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마네킹 한 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높아지는 방의 온도 아만다는 이상하리만큼 힘든 모습을 보이고 온풍기까지 작동됩니다. 아만다에게 물을 주면서 탈출의 핵심 단서를 찾은 조이 컵 받침을 누르자 출구가 열리지만 여섯 개를 전부 눌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주제의 핵심 단서를 찾은 조이는 손이 부족해질 것 같자 물잔으로 컵받침을 누르려 합니다. 불안감을 보였던 아만다는 전쟁 휴요증으로 해소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조이는 아만다를 구하러 가고 벤과 데니는 물잔으로 컵받침을 누르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까 아만다가 마셨던 물 한 잔으로 인해 벤과 데니는 탈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다행히 애주가였던 벤으로 인해 물잔을 채우는데 성공합니다. 평범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참가자들은 신고를 해보려 하지만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탈출을 계속 하기로 하는 참가자들 벤은 죽은 친구들의 이름과 루틀프를 보며 직감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극한의 추위를 재현한 두 번째 방 베니는 끝까지 가 확인을 하려 하는데 스크린에 가로막힙니다. 냉기와 인공 눈까지 재현시키는 게임 설계자 참가자들은 싸움이 나지 않게 옷을 돌려입기로 합니다. 옷 안에 있던 나침반을 보고 단서를 찾아내는 조이 얼음 상자가 외부의 충격에도 멀쩡하자 라이터를 빌리려 하는 제이슨 하지만 벤은 얼음바닥에 던져버리죠. 대니가 대표로 라이터를 가지러 가는데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맙니다. 위심의 눈길은 벤에게 쏠리게 되지만 침착한 제이슨은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람들을 모아 얼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은 제이슨의 과거와 일치했죠. 시간을 들인 만큼 열쇠를 꺼내는 데 성공합니다. 가까스로 방을 탈출하자 바로 마주하는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구조였습니다. 천장에서 벨이 울리는 전화기 소음과 함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문에 손잡이가 없자 방을 수색하는 참가자들 노래가 잠깐 끊기자 즉사할 높이의 양떠러지가 공개됩니다. 노래가 언제 끊길지 몰라 바닥에 발조차 못 붙이는 상황에서 특수부대였던 아만다는 앞장서서 간서를 찾아봅니다. 특수부대였던 아만다는 앞장서서 간서를 찾아봅니다. 러시아 고단. 하나, 둘, 셋... GO! thanks! Jason, hold on! I'm okay! I'm okay! I'm okay. Is there anything we can do about this shitty music?! I got it! These... Well there's colors! Morse code, maybe it's Morse code! stripes and circles! They're billiard balls! ㅋㅋㅋㅋㅋ 진짜 무사 아맨다는 문의 손잡이를 열 수 있는 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출구는 정반대의 위치였기에 위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번째 방은 커다란 병실이었는데요 침대에는 참가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모두 죽음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생존자들이었죠 어째서 게임에 초대되었는지 알게 된 참가자들은 5분 안에 한계에 도달하라는 영상을 보고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안에서의 룰이 아닌 게임의 룰 그 자체를 부서야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cctv를 부수기 시작하는 조이 하지만 아무도 조이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죠 이게 징진 마시니 maybe this is our way out ben take your shirt off come on heart rate's too low heart rate's too low somebody else has to do it mike mike we need a higher rate you gotta go it's by testing your limits testing your limits huh? nothing that's what we want you to it's not an update it's not an update listen it isn't closed we need you we need you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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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me goddammit look at me they're about to poison us just like you did in that mine is this it you can save us mike do it do it quick come on do it come on 풍든 아가리술로 마이크를 죽인 제이슨은 오히려 심장막동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탈출구를 엽니다. 탈출구로 간 벤 제이슨과 카메라를 전부 부수고 쓰러지는 조이 벤과 제이슨은 방을 넘어가고자 바로 해치를 여는데 손잡이에는 환각성 맹독이 묻어있었습니다. 해독제를 찾은 벤 해독제는 일회용이기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제이슨이 죽게 됩니다. 처음에 다리를 절뚝이던 남자는 바로 벤이었죠. 압사할 위기에 처한 벤은 아궁이로 숨어 최종 탈출에 성공합니다. 벤은 자신을 게임 마스터라고 소개하는 남자를 만나죠. 이때 몰래 탈출한 조이가 시스템을 무효화시키고 게임 마스터를 플레이어로 변동시켜 사살 후 벤과 탈출합니다. 상상적이며 전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 마스터로 정리할 수 있어요. 스포츠는 설치합니다. 1편이 마무리되며 시리즈2는 게임 설계자 배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남자는 방탈출의 설계자 헨리 딸인 클레어와 집에 온 헨리의 아내는 가정에 무관심한 헨리에게 이혼을 고합니다. 1시간이 거의 지날 무렵 헨리의 아내는 샤워를 하려 하는데요. 갑자기 문이 잠기며 샤워실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사과해보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을 탈출하기로 하죠. 이 그림들은 아내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헨리의 아내는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마노스의 본거지로 찾아가는 조이와 벤 한편 헨리의 딸인 클레어는 헨리가 감금시켜 계속 방탈출을 설계해야만 했습니다. 숙소에 묻던 벤과 조이 그런데 밤인데도 밖은 어째서인지 어둠이 아닌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벤의 트라우마로 인한 악몽이었죠. 조이는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한 미노스를 잡아야 한다고 벤을 다독이며 미노스의 건물로 찾아갑니다. 어째서인지 그 장소에는 폐건물이 있었지만 조이는 미노스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확신하며 건물로 들어가자 벤 역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길을 찾던 중 위문의 남성과 마주하는 벤과 조이 방심한 틈을 타 조이의 귀중품을 훔쳐 자라나는 위문의 남성 벤과 조이는 지하철까지 추격해보지만 지하철 문이 닫혀 남성을 놓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기관실을 확인해보는 조이 기관실에 사람은 없었고 열차까지 울리되기 시작하죠. 미노스의 함장에 빠진 것을 직감한 벤 사실 열차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은 방탈출 게임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첫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태호는 객실 방송을 근거로 가방에서 나온 손잡이가 기관실 거실하며 문을 열려 하지만 살짝 감전됩니다. 절연체인 가죽 벨트를 이용해 문을 여는데 성공하는 태호 기관실에는 구라고 써있는 토큰함이 있었고 문장 구주가 틀린 광고판에 손잡이를 내릴 때마다 토큰이 나오는 구주였습니다. 문장 구주가 아! 잘하는 거다! 계속 움직여요. 고고고고고! 너무 고고고고! 지금 미치게 해. 아! 좀 가면 안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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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말해? 5-4! 어! 저기요. 이거 게임에 해낼 수 있는거. 여러분! 내면! 왜 이렇게 하는거지? 태호는 운 좋게 지하철 벽면 지도의 알파벳을 발견해 알리려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하고 맙니다. 심지어 지도는 불에 타 사라진 상태. 조이는 거의 완성된 문장에서 단어를 유치해냅니다. 벤이 목숨을 걸고 토큰을 넣음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은 거대한 은행 선두에 있던 브리아나가 타일을 밟자 레이저가 발동됩니다. 그 레이저는 닿는 순간 모든 물질을 태울 수 있었죠. 타일에서 발을 떼자 주어지는 시간은 단 10분. 네이트가 사탕에서 열쇠를 발견하자 양쪽 사이드에 있는 서랍의 열쇠인 것을 깨달고 참가자들은 팀을 나누어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양쪽의 소니아라는 서랍에서 다이아몬드와 종이 문치를 찾아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파일로 나아가는 힌트를 얻습니다. 그렇게 방을 탈출하는가 싶었지만 중간에도 문제가 존재했죠. 아무를 찾아보지만 단서가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자 자신의 직감대로 길을 만들려는 네이트 모두를 죽일 뻔한 네이트를 구한 뒤 브리아나는 힌트를 듣고 단순하게 생각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스락의 두번째 방을 탈출해 들어온 동굴의 천천 현장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세번째 방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브리아나는 해변가에 버려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사진을 찍자 배경은 사진처럼 모두 정지가 됩니다. 문구를 발견한 참가자들은 배를 수색하여 금속 탐지기를 발견하고 닷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조이는 눈을 가린 젊은 여성과 아이 동상을 보지만 닷을 찾았다는 말에 유심히 보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닷을 끌어올리자 세트장은 모래지옥으로 변하죠. 어이구 I need something under the sand God Where did it go? This can't be good We're sinking It's pulling me down I can't get any closer Rage Stop moving I'm going to get the ring Rage Rage Give me the rope Lay You're not going down there Listening me listen to me I have to do this You're crazy.Stop Rage Hold it tight Rage,Rage,Rage you okay Rage Rage,Rage 잡는다! 쥐어뜨려! 깜짝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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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안고있다! 봐봐! 봐봐! 히히 가! 여러분, 이 가게 우리의 짓은 우리의 짓은 그리구는 전화가 아니라 네, 오케이 바로 이 주인공 이 주인공은 그리구에서 급식이 있으려고요 아, 이 주인이기게 도와드릴까? 오, 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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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출구가 열리는 순간 조이 또한 환기구를 떼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밴은 조이를 믿는 것이 현명하다고 레이첼만을 설득한 채로 등대로 향하게 됩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설득을 해 시간이 없어 사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놓이죠 결국 모래 늪으로 떨어지는 밴 환기구를 통해 하숙으로 나온 조이와 레이첼 레이첼은 조이에게 격려를 해준 뒤 매누를 통하여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기쁨도 잠시 자신들은 여전히 게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빗물을 모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화를 받기 위해 염산을 모아 자물쇠를 녹여 전화를 받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걸로 아니요 고고고고고고고고 when the rain Evangel habeniu 불 extraordin Zoe, what are you doing? 고 realization there isn't enough room for all our bosses 신경이 안 bonne .. 오픈 Zoe! zone 그건 왠.. egal 그렇기기 CX 나 가장 business рез 참가자 모두가 죽게 되고 방탈출의 설계자 클레어는 택시에서 조이를 몰래 빼돌리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자신이 갇혀있는 방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하는 클레어 조이는 벤을 구하기 위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1250 BC, 그 olympic game, 그 3rd tile is a pericles, he lived from 495 to none of the puzzles make sense. It's like we're missing something. Zoe, what are you doing? Talk to me.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ll never be able to solve it on your own. See? Then change the view. What are you doing? Talk to me. We can work this together. If you can't see, change the view. Zoe, what do you see? It's the one take your hologram. See, that's why your dad said you'll never be able to solve it on your own. All of the tiles are in lowercase so the temple for phi is... I've got it! I've got it! I've got it! It worked! I'm not going back in there. Don't do this, Claire. How could you do this to me? Ben! 0-5-2-6- Can you get him out? I'm trying, I'm trying. Get him out! He's not going to make it much longer. You have to hurry up. Come on. I got it. Thank you. Where's Ben? You already know. You know where the building is. Here. Take my dad's car. What are you going to do to him? As I get far enough away, I'm going to call the police. You're still out there though, right? That they can hunt you. So I might have locked some doors. Made it a little more difficult for them to clean up their mess this time. Thank you. Thank you. It's over. Yeah. It's over. How have you ever wanted to protect you? Know that I lost mother long before that day. She her end. That she was making Claire. I decided to test her. Claire. You're hurting me. My own mother could love me for who I really was. I want them all. I followed my curiosity wherever it led. In both of you. Why are you crying? You're going to go away for a while. By getting rid of her. How did you repay me? I created beautiful rooms for you. We could be together. We could be a team. You and mom are going to be so proud of me. When you see what I can really do. Incorrect. Goodbye, dad. Yeah.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스케이프룸2 극찬판 버전으로 보시겠습니다. 방탈출 설계자 헨리의 스토리가 아닌 동료들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상담을 받는 조이가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미누스의 봉거지로 찾아가죠. 택시에서 이동한 조이는 클레어와 조우를 하지 않고 어느 한 다락방에 떨어지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만다를 제외하게 되는데요. 아만다는 딸이 인질로 잡혀 방을 설계했다고 하죠. 벤 또한 인질로 잡히게 되고 방탈출 설계 제안을 받게 되는 조이. 위노스의 요구를 거부하자 벤은 익사할 위기에 처합니다. 가스간에 불을 붙여 요리를 깨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벤 또한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바로 신고를 한 조이의 활약으로 미노스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어 모두 붙잡히고 이 계기로 조이는 비행기 공포증을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게임에서 의문이 많았던 조이 그동안에 모든 게임과 경찰서까지 모두 조이를 다시 비행기에 태우기 위한 미노스의 계략이었죠. 오늘의 영화는 여기까지 이스케이프룸 이었습니다.